베벨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벨 기능은 다른 폴리곤 편집 기능과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단위라기보다는 이런 점선면 단위의 컴포넌트 모드에서 접근하는 기능이구요 점선면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비포트에서 오른클릭을 해 보시면 점선면 단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뜨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익스트루드랑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있는데 베벨 같은 경우도 면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디테일을 표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로 묶여있는 것 같고 베벨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스무드 쉬프트라는 기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베벨은 모서리에 조금 더 면적을 추가해 줌으로 해서 라이팅에 의한 빛 매침 효과 같은 디테일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기능이구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큐브는 엣지 점선면 단위로 포인트가 있고 엣지가 있고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 개념상 저희는 이제 큐브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얘를 이제 렌더링을 프리뷰 렌더를 딱 걸어 보시면 이 엣지 부분에 면적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렇게 도식적인 느낌의 인위적인 구분으로 느껴지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물질들은 물건들은 오브젝트들은 면과 면이 맞닿아 있는 그 모서리 부분에도 아주 최소한의 아주 적은 면적이라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면의 넓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 4d에서 아주 기본 상태에서 큐브를 딱 에디터블을 해서 만든 이 상태에는 면적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그냥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아무리 해도 여기에 빛에 의한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에 면적 표현이 되어 있느냐 혹은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종 렌더링을 한 그 오브젝트가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물은 모서리 부분에도 어느 정도 면이 존재하고 그렇게 존재해 있는 모서리 면에 빛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내 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빗줄기들이 정반사에 의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 표현들이 하이라이트로 맺혀서 우리가 저기가 가장 밝은 부분의 하이라이트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면 렌더링이 어딘가가 좀 허전하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도 뭔가 사실적이지 않은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좀 내가 만든 모델링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런 결과를 원한다면 이런 모서리들마다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내가 원하는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모서리 면적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배별 명령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넓거나 부드러운 모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서리에 하이라이트 라인이 이렇게 맺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교한 레고 블럭 같은 경우에도 자세하게 좀 눈여겨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모서리 모서리들이 날카롭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엣지들 주변으로 다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트 선들이 이렇게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사물에는 그 모서리에도 다 이렇게 돌아가는 면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빛이 딱 튕겨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반사 표현이 실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디지털 모델링 데이터에도 저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구분된 엣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서리 부분에 저희가 실제로 면적이 존재하게끔 그렇게 디테일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배별 명령을 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큐브를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꺼내 보시면 지금 레이어 모드가 솔로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생성한 큐브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레이어 모드에 솔로 버튼을 다 꺼주시면 새로 만든 큐브가 이렇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엣지 부분에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더라도 모서리에 하이라이트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은 결국은 이 모서리에 면적을 조회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큐브에서도 필렛이라는 옵션으로 이렇게 모서리 표현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렛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디테일에 확연한 쉐이딩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를 해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서리들이 조금 필렛 옵션에 의해서 좀 넓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울지 좀 샤프할지는 여러분들 의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프리미티브는 그런 요소들을 준비해 주고 있는 요소들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모델링이 진행된 후에 여러분들이 프리미티브를 에디터블을 해서 점선면 단위로 편집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저런 모서리 표현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수동으로 우리가 베벨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모서리에 모서리에 면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렇게 빛이 맺힐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해 준다 뭐 그런 개념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베벨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를 잡고 베벨 명령을 줬을 때 그리고 엣지 모드에서 엣지를 잡고 베벨을 줬을 때랑 그리고 면을 잡고 베벨 명령을 줬을 때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의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포인트 모드에서 베벨을 줘야 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 모드에서 엣지에다가 베벨을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테고 그리고 페이스 단위에서도 베벨을 적용해서 그 페이스가 둘러싸고 있는 엣지에 전체적으로 베벨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모드에서 내가 이런 포인트를 하나 잡고 포인트를 하나 잡고 오른 클릭하셔서 베벨 모드로 들어가시면 익스트루드 때처럼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베벨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빈 공간을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드래그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면이 깎이는 점이 이렇게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엣지를 따라서 쭉 벌어지면서 면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거를 엣지 모드에서 엣지를 선택한 후에 베벨 툴을 클릭 선택하셔서 빈 공간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엣지 모드 같은 경우는 엣지가 두 방향으로 쭉 갈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의 면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어떤 컴포넌트를 추가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 번 실행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이 어트리뷰트 쪽에서의 세부적인 옵션을 또 이렇게 수치로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익스트루드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베벨 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번 적용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트리뷰트 쪽에서 좀 추가로 설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면 같은 경우에는 면모드에서 면을 하나 잡고 베벨 툴로 가셔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했던 베벨 서브디비전 세팅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면 같은 경우는 높이가 이렇게 생기면서 높이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벨을 통해서 이런 모서리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적용 방식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더 깊게 할 어떤 여지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폴리곤 배별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성 명령입니다 히스토리가 남아있지 않고 한 번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실행을 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편집들이 이어졌을 때에 이런 서브디비전 조건이라든지 한 번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냥 일회성 명령이기 때문에 좀 사용할 때는 조금은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좀 필요로 하고요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베벨도 여러분들이 의도한 어떤 디테일의 쉐입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순서를 좀 정해놓고 베벨을 실행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 베벨이 먹어서 생기는 그 형태의 크기가 큰 단위부터 베벨을 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큐브 여기에 있는 큐브를 돌아가는 그 테두리의 면적을 예를 들어서 세로 라인의 베벨 느낌을 크게 돌아가는 베벨을 주고 싶고 그리고 나서 윗면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엣지에 또 베벨 요소를 주고 싶은데 그 부분은 이런 테두리의 모서리의 면적값이 아주 작게 그런 느낌으로 베벨을 다른 값으로 한 오브젝트에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돌아가는 값을 먼저 베벨을 하고 그 다음 작은 크기의 베벨을 그 이후에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모델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상하지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이 세로 쪽 엣지들만 지금 4개의 엣지를 선택을 했고요 오른클릭해서 베벨 툴 클릭 드래그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큰 값으로 모서리를 좀 둥글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면 모드로 가서 이 위의 면을 한번 선택하고 저는 우리 셀렉션 때 이제 바로 컨버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면에 해당하는 엣지가 엣지 모드로 바로 선택 전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물론 룹 셀렉션 같은 걸로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원하는 결과만 셀렉션을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엣지 모드에서 윗부분 선택을 하였고요 오른클릭 베벨 이런 식으로 약간 작은 면적의 베벨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렌더링을 프리뷰 렌더링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의 이제 오브젝트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명령을 뭐 두 번 세 번 다른 명령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 볼게요 다시 엣지 모드로 가셔서 위에 폴리곤 선택하시고 컨트롤 엣지 모드 클릭하시면 이제 위에 폴리곤에 해당하는 엣지만 선택이 됐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 볼게요 이제 윗면을 베벨 툴을 통해서 클릭 드래그 해서 아주 적은 면적의 엣지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 모드로 와서 옆면의 엣지들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이동 툴 모드에서 더블클릭하면은 룹 셀렉션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더블클릭들을 해 나가면서 쉬프트를 잡고 계속 계속 추가해서 원하는 세로 부분의 엣지들 선택을 다 했죠 그런 다음에 오른클릭을 해서 베벨 툴 클릭 드래그 큰 느낌으로 똑같이 이렇게 베벨 툴을 적용을 해보면 잘 된 듯 하지만 면의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밀도들도 조금 불규칙하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의 면이 더 터져나가거나 터져나가거나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렌더링을 해보시면 쉐이딩이 그렇게 예쁘게 지나가진 않을 거예요 면이 조밀하다가 넓게 퍼지는 부분에서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하이라이트의 모양이 좀 어색하게 깨져보이는 듯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베벨을 줄 때는 가급적이면 크게 돌아가는 그런 컴포넌트에 베벨을 먼저 주고 좁게 돌아가는 부분의 모서리 표현을 나중에 준다 라고 이렇게 순서를 좀 미리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기 디포머 편에서 베벨 디포어라는 아이가 있고요 베벨 디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벨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셀렉션 내가 원하는 베벨을 주고 싶은 컴포넌트를 미리 셀렉션으로 저장을 해 두고 그 부분에만 베벨 디포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베벨 값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접근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디포머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베벨의 개념 그리고 적용 방법 아주 심플했고 왜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지 앞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이 베벨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대부분의 기본 베이스 메쉬를 다 쉐입들을 볼륨을 거의 완성을 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감 단계에서 이런 베벨을 줄 때를 선택을 해서 선택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서리가 있고 없고에 대한 렌더링 퀄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베벨이라는 편집 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만 미리 좀 인지를 하시고 모델링을 해 나가시다가 완성 단계에서 그런 모서리들만 좀 신경 써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무드 쉬프트 같은 경우는 페이스 모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베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베벨 같은 경우는 지금 엣지 모드에서 이 엣지들을 다 만약에 아무런 엣지도 선택하지 않고 엣지 모드에서 베벨을 적용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깎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쉬운 비교를 위해서 서브디비전 그 모서리의 분할 수는 다 0으로 분할 없이 표현을 해 봤습니다 베벨의 개념은 자기가 있는 볼륨에서 이 모서리를 까나가는 그런 개념의 작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깎여 나가는 거죠 베벨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스무드 쉬프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본인의 어떤 볼륨에서 출발을 하지만 스무드 쉬프트를 적용을 해 보시면 클릭 드래그 해서 보시면 베벨은 자기 볼륨을 유지하고 모서리가 깎이는 개념이었다면 스무드 쉬프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피에서 확장이 되어 가면서 모서리가 나타나는 그런 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활용 측면에서 보면 베벨을 통해서 모서리를 표현하는 접근이 훨씬 더 내가 잡아놓은 기본 볼륨을 유지한 채로 모서리에 디테일만 추가한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베벨 쪽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 베이스 메시를 충실하게 다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서 모서리 표현에 디테일을 주고 싶은 부분들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베벨을 적용시키고 모서리가 렌더링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적을 확보해 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을 좀 길게 설명을 해 봤고요 또 이어지는 폴리곤 편집 방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